왜? 나야 왜? 아니 누나 부천형 나왔는데 뭐 햄버거 사다 줄까? 아니면 갈비탕 사다 줄까? 아니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안 먹어? 어 알았어 어? 아니 어어어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어어어 시도 못 먹을 뻔했네 아 눌려라 좀 눌렀는데 왜 안 나가 아 억울하네 눌렀는데 안 나갔다니까 아니 재도전 하는 거 아닌데? 다 있는데 어? 미켈라의 새 안개 받았어 에잠을 발라 이게 발려야 되는데 아아 안 발렸어 아 씨 수큐 던진다 에피카 가는 스마켓트 아 씨 수상한 큐브 삽니다 삽니다 아 25만원 줘야겠네 50개 50개 50개만 얼마냐 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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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만원 주고 샀는데요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자기꺼에 레어에서 에픽할 때 불쾌 안 던지면서 나한테 하라 그래 뭐 정신나간 소리 하네 블랙 해주십시 안되겠습니다 혼내줘야겠어 아니 에픽을 안가네 미치겠네 아니 200개 던졌으면 에픽 가야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네들은 지은가 얘기하면 농담이라 그래 자기가 얘기하면 농담이고 미치 아 왜 에픽 안가네 5천만원 샀는데 아 왔다 그뒤 그뒤 왔어 불쾌 시작해 바로 레전드로 올려놔 아 그뒤 왔네 아 그지 이거지 이거지 일단 레전부터 가자 아 요새 왜 이렇게 레전드리 운이 없지 버닝서버와서 희한하게 레전이 살았는가봐 아 아 아 그뒤 올라갔다 아 걔 많이 썼네 하지만 바로 매액이 나온다면 위안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레큐냐 불큐냐 불큐냐 렉큐냐 참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 뜨면은 아 나 아획부터 떴으면 좋겠어 아획이 정석인 것 같아 아 두둘 더 사야된단 말인가 아니 저는 이렇게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아 아 씨 이건 아니지 자 백만원 있었던데 아 나와라 나와라 씨 이제 진짜 나와라 어차피 해야되가지고 뭐 안할 수가 있네 아 진짜 30% 다 뽑았는데 진짜 30% 다 뽑았는데 씨 아 어차피 두 배만 안 나오지 아 아 하아 또 다 썼다 아 또 다 썼어 15", 시 지 아 спис 씨 뽑았다 2인트 나왔스 아 개맞이 썼어 씨 145만원 아 아 미쳤네 한달 내내 사냥해도 145만원 못 가져올 텐데 145만원을 썼던 마리카 아씨 뭐 짜증나 짜증나 죽겠어 아니야 남겨놓자 여기도 하는거 아닌가 너무 즉흥적이야 50개만 남겨놓자 이렇게 운이 없지 껴야겠다 좋았어 50만원 쓰고 스펙업 그냥 이걸 쓰고 그냥 유니클을 사가지고 할까 차라리 그게 나을거 같은데 그치 아 하나만 사봐 아 뭐 레전드를 올리는거야 그냥 대충해도 올라가는거니까 한 10개 쓰면은 레전되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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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밖에 안오래 5천 3천만원 아이씨 불큐를 여러개 던졌는데 5천만원 3천만원밖에 안올랐네 레전드리 아 나 레전놈이 너무 없네 여태까지 레전을 몇개 보냈지? 3개인가 3개를 했잖아 거진 하나에 불격 200개씩은 들어간거같아 아씨 어디 올라왔나 아 이거 매회가 아이고는 어떻게 띄우니 큰일났네 먼치에게도 아 어제 미카엘라의 세안경 140만원 들어갔단 말이야 아우 진짜 안나오는데 아 횡메익이 잘 안나오게 바뀌었나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량으로 한번 가보지 오마이갓 그냥 사자 어 언제 나오냐 아 벌써 한 50만원정도 갖다 버리지 않았나 이거 아 하프에다쓰는거 개할거고 아 하프에다쓰는거 개할거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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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가 레큐가 맞는거 같기도하고 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레큐가 좀 더 나은거같아 그냥 느낌삼아 아 세줄 가능성 그건 사실 안보고 하는게 맞아 내가 여태까지 아횡메익만 못해도 한 2천만원은 하지않았어 한번도 못해봤어 2천만원보다 더 있을수도 있어 쉽지않네 쉽지않아 음 언제 나오냐 벌써 한 40만원은 썼겠다 아 50만원 아 50만원 썼네 아 아예 말고 매필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냐 임퍼하프 보아입니다 쌍 임퍼하프 보아입니다 교환하실 뿐 아 매매 HP랑 교환하자구 아 매매 HP 아 매매 HP 근데 내가 매필이 필요하겠네 매필이 필요하긴 아 어떡하냐 아 개히탈이다 야 이번엔 그래도 좀 빨리 나왔다 어 씨 하프 인호 해주시면 안되나 여러분 없으신가 오기오기 감사 감사해 본섭가면 5억 소맨대 왜하냐 내가 더 마음이 돼가지고 바꿀 수 있을때 바꾸자 뭐하냐 어 어 아니 마이스트 올마이티링이었는데 아 예전 발랐는데 아이씨 아이씨 매잠 발랐는데 존둑 짜증나네 아아 아아 어머 매잠 개비산대 개 짜증난다 개 짜증난다 이거 어떡하냐 아이씨 잠재능력을 발랐어 스큐를 던져야되나 이제 메이플하면서 레전드로곰 스큐를 올려야겠어 얼마들어가는거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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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은 교환했어야지 갔네 아아 아아 아 첫번째는 예의상 또 거절해주는 것이고 아 아 이럼도 너무 대놓고 받는 것 같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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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마이팅 애잠 발린 거랑 바꿔드릴까요? 바꿔드려야지 이게 맞다 애잠 주고 아 그치 그치 아 근데 저 왜 나 큐븐이 너무 없어 유니크에서 레전드 큐븐을 200개씩 쓴다 아 진짜 돈이 없어 아 60만원 매기고 나왔네 불큐할 걸 그랬나 볼까 펜 가입 펜 가입 아 이거 써야되겠다 아 큐브가 다 너무 안된다 반지를 마이링을 하나 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마이스터 링을 하나 가지면 될 것 같아 실벌링에다가 이벤트 링 하나 끼고 마이스터 링 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입 부 prac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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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